일단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번 보여줄게요 이거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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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갈리기 때문에 앞머리에도 옆을 빼고 오케이 띵 하이 자 일단 장애인 TV에 있어요 방에 짠 TV가 있어요 지금 그냥 어떤 배경을 해놨는데 TV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잘 보면 옆에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주변 이 조명 이 조명 이 조명 아니다 아이야 지금 방 소개할 시간이 아니고 먼저 찬이의 방에 오신 걸 환영했고요 하하하하 찬이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하고 그리고 네 오늘은 뭐 어쩔 수 없게 작업실이 아닌 제 방에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하네요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보내 göra Whitney's room 저는現 actual room 그리고 음 应该 분야 하고 뭐하는 제 방에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여기있어요. 제 방에 왔어요 제 방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제 방에 뭐가 있는지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는 찬이의 침대고요 찬이의 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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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거는 여기 있는 게 너무 딱딱해서 이거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면서 TV를 볼 수 있고 이 친구는 뭐냐? 저금통 저금통이고 그리고 잘 때는 이 베개 쓰고 경추베개인데 이게 되게 잘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제 마사지건 네 아무튼 이것도 있고 저금통이 있어요 그리고 저금통이 있어요 향초 침대 보면 뭐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것저것 선이 좀 많은 충전할 게 많아요 에어팟 휴대폰 뭐 이것저것 그리고 뽀뽀 크림 이것저것 아주 좋아요 그리고 스프레이 그리고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이거 뿌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는 제가 주로 작업하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뭐라 해야지 그치 이제 컴퓨터는 저기 있는데 보통 요걸로 여기다가 둬서 보통 요걸로 제가 주로 작업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제가 주로 작업하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뭐라 해야지 그치 이제 컴퓨터는 저기 있는데 보통 요걸로 여기다가 둬서 작업을 해요 예스 그리고 아마 아 그리고 네 가습기 가습기 가습기라 해야 되나 그치 가습기 세인은 이거 보고 좀 놀랐을 건데 어 필릭스 추천으로 제가 또 이거를 뭐냐 어 설치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저것 이미 세팅을 해가지고 오우야 오우 소브라잇 어 요것도 있고 음 약간 바다 느낌 나는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오우 약간 어 뭐라 해야 되지 가끔씩 여기다가 그거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약간 불 불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이 조명이랑 되게 잘 맞아서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야 이거는 그냥 색깔 변하는 무지개 같은 그런 거 음흠 이영 이영 그리고 이것도 있고 이게 뭐였지 아 이건 약간 어 특별한 그런 스페셜 에디션인데 파란색 이랑 핑크색 조화로 약간 이번에 아케인 징크스라 해야 되나 징크스 색감 여기도 핑크색이랑 파란색 음흠 하지만 나는 보라색으로 갈래용 보라삐빰 음 아 라키라키라키드 음 예 뭐 별거 없어요 제 침대 이렇게 됐고 음 약간 구조가 약간 뭐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어 여기다 붙여놨네 하이 페릭스 예 그래서 나중에도 사진 더 많이 찍고 그러면은 여기다 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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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려고요 예스 일단 네 뭐 월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리고 뭐 제 옷장은 아 더 할 말이 없고 예 쇼스 블랙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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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얍 이거는 뭐 편하게 그냥 입고 나오는 푸드티 으흠 예스 뭐 사실 별거 없네요 티비가 좀 너무 너무 좋은거같ayed 왜냐하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하핳 흐흐흐흐흐흐 재미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오 오 저번 댓글 읽는 중 ㅇㅋ ㅇㅋ ㅇㅋ